하나, 둘, 셋! 저희는 언니야!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지우씨, 이번 타이틀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네, 저희가 사랑에 대한 호기심을 담은 신곡, 와리즈 러브로 돌아왔습니다. 트와이스만의 러블리함 무대,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무대를 보기 전에 러블리함을 미리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앞줄, 뒷줄로 나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앞줄부터, 하나, 둘, 셋! 짠! 아이고, 자, 이어서 뒷줄도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짠! 와, 역시 러블리, 러블리하네요. 네, 역시 트와이스 잘 봤습니다. 러블리함을 더한 포인트 안무가 있다던데, 가시기 전에 살짝 보여주세요. 네, 손가락으로 물음표를 그리는 안무가 있는데요. 물음표 춤이라고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준비해주시고요. 음악 주세요. 물음표 춤, 저희도 배워보고 싶은데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양호.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손가락으로 물음표를 그리시고 쭉 내리신 다음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어머, 네, 이 물음표 춤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 전에 들어볼 다음 곡 소개도 부탁드려요. 네, 우주소녀의 아쉬운 곧바이 모델을 보기 전에 사랑스럽게 빛나는 악동 펜타곤과 감성 퍼포먼스 3월부터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